송래공원의 도롱룡 20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올챙이의 동종포식을 다룬 1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도롱룡 유생이 다른 도롱룡 유생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서 동종포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개구리나 도롱룡이 동종포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동종포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물은 같은 종 동물보다는 다른 종 동물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같은 종 동물보다 잡아먹기가 훨씬 더 쉬운 다른 종 동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 같은 종 동물을 잡아먹기보다는 짝짓기의 대상이나 우정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친족을 잡아먹으면 나의 유전자 복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